겟레디위드미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겟레디위드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머리의 스타일을 딱 바꾸고 나서 요즘에 계속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릴 겸 하고 이번 영상은 편안하게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가볍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베이지 작업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말 간만에 쓰는 바닐라코 CC크림이에요.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썼었는데 일단 CC크림을 전체적으로 얇게 펴발라서 피부톤을 한 톤 생기있게 밝혀주는 거예요. 오랜만에 사용하긴 하는데 여전히 향기도 좋고 촉촉하게 잘 발리네요. 깡하게 한 톤 밝아지는 느낌이어서 고등학교 때 잘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CC크림이랑 CC쿠션 막 유행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진짜 바닐라코 제품만 썼었는데 또 이렇게 간만에 쓰게 되네요. 다음은 이번에도 비바이바닐라 요거 파운데이션 제품 사용을 할게요. 사실은 이 두 제품은 이번에 제가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흑발 염색을 하고 나니까 피부 표현을 하얗게 하는 게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욕심내서 밝은 옷으로 저는 쿠션 퍼프가 제일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퍼프보다도 쿠션 퍼프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페리페라 쿠션 사용하던 거에서 매우 퍼프인데 퍼프도 사러 갈 때가 됐네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은 되게 보송보송하게 발려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약간 살짝 겨울이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기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눈썹을 들어갈 건데 요즘에 눈썹은 좀 특이한 방법을 그리고 있거든요. 일단 이거 레드브라운 컬러의 브로우를 이 바깥 테두리만 그려줄게요. 요즘에 눈썹 꼬리가 처지는 눈썹이 좀 좋아서 많이 처지게 그려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테두리만 그리고 이거는 타투 펜이에요. 타투 펜으로 안을 채워주고 있어요. 타투 펜이다 보니까 지속력도 좋고 이 브러쉬가 너무 잘 고르게 펴 발라져서 사용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눈썹을 이렇게 항상 그려주고 있답니다. 펜슬로 테두리 잡고 그리고 타투 펜으로 안에 채워주고 그리고 바로 베이스 섀도우 없이 이 컬러를 바로 컬러에 입혀주도록 할게요. 이게 보는 것보다 눈에 발색했을 때가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당연히 언더도 이거는 앞머리도 그냥 함께 컬러를 넣어주세요. 너무 예쁜 핑크 컬러여서 전체적으로 컬러감을 얹어줘도 예쁘더라고요. 이거 글로우 젠스톤 컬러로 음영을 넣어주고 할게요. 이거 글로우 젠스톤 컬러로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글로우 젠스톤 컬러로 음영을 넣어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요거 에뛰드하우스 머슬마니아. 이거 내가 저번에도 컬러 예쁘다고 한 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거 여기 눈두덩이에. 전 항상 펄을 포기를 못하더라고요. 이 컬러는 애교살까지. 펜슬라인으로 그려준 뒤에는 좀 펴주시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꼭 펴주세요. 그리고 요 마스카라를 이용을 해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기 끝부분 위주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언더도 당연히. 위에서 발라주고 밑에서 한 번 쓸어 올리는 게 좀 더 액이 많이 묻더라고요. 흑발에 맞춰서 요즘에 쿨톤 컬러의 메이크업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 치크도 이렇게 쿨톤 팔레트를 이용을 할 거예요. 요 컬러 위주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 옆에 붙어있던 요 컬러를 조금 더 포인트 컬러처럼. 그리고 립은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사용하는 두 가지 컬러를 쓸 건데요. 일단 요 남심 저격 컬러를. 조금만 립 안쪽에 조금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발색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발라도 진짜 지금도 엄청 많이 올라왔죠? 요거는 손으로. 이정도만 깔아주시고요. 다음은 요거. 이것도 비바이바니라 제품인데. 이게 약간 레드 컬러이긴 한데 약간 채도 떨어지는? 좀 벽돌색 살짝 섞인 그런 레드 컬러거든요. 이거를 입술 전체적으로 두드려서 컬러를 입혀줄게요. 일단 메이크업은 끝이고 이제 헤어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흑발을 하니까 요런 쨍한 메이크업이 좀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앞머리부터 말게요. 앞머리를 좀 잘라야겠어요. 눈을 이제 많이 찌른다. 렌즈를 안 껴서 그런가 굉장히 눈이 좀 허전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오늘은 안쪽으로만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딱히 어디 볼일이 있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 오늘 날씨가 좀 맑고 밝더라고요. 밖에가. 그래서 근처에 있는 롯데물 다녀올 생각이에요. 좀 휴학생이다 보니까는 친구들은 다 지금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말 말고는 친구들 막 자주 볼일이 없더라고요. 원래 워낙 혼자 다니는 것도 잘 다니긴 하는데. 휴학하고 나서 훨씬 더 혼자 잘 다니고 있어요. 지금 머리까지 다 했어요. 근데 저 오늘 렌즈를 안 껴서 그런지 뭔가 허전해 보이지 않나요? 저 렌즈를 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할 렌즈는 제가 오랜만에 브라운 렌즈를 끼는 것 같네요. 오렌즈에 선샤인 브라운 컬러 렌즈를 착용을 할게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니트도 작년에 입던 거 찾아가지고 지금 꺼내 입었는데. 이제 또 옷을 겨울옷을 살 때가 됐어요. 무슨 가을 옷 산 지 지금 한 며칠도 안 됐는데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근데 이제 무슨 옷을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머리도 갑자기 단발에다가 또 완전 시커멓게 펴졌잖아요. 그래서 무슨 옷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 요즘에 구매를 못하고 있어요. 집에만 있으면 카페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 플러스 1 하는 제품들 사다 놓고 아침이랑 낮에 그냥 생각날 때마다 먹어요. 어쨌든 이제 조금 해도 많이 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늦기 전에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 정말 갑자기 너무 쌀쌀해지고 추우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